강아지 강아지 감생이 새끼다 강아지 누가 들어갔어 이거 또 감성도비다 새끼 귀여우라 조심해 어서용 쏜님 완전 새끼 아냐 강아지 근데 이거 고등어책이야 오 힘이 엄청 좋아 금방 들어갈 것 같은데 오 오 온다 오 아빠 터줄까 팝쿠치도 있어 봐봐 저렇게 다닐 수가 있어 오 마이 갓 오 찌를 삼켜뽔다 몸에 말려있는 칼가 대박 올려있습니다 오 대박 이게 정어리야 그냥 뭐라고 훑취 진짜 재밌다 정어리 때 엄청 재밌어 잘가 보낼 뿔아 오 누구야? 오 뭐 볼락이야? 오 오 호피머니 특이하다 너무 재밌다 너무 떨려 오 오 밤시네 아 봄을 잘하네 아이고 귀여워라 와 집에서 춥다 이 들어갔다 우와 우와 뭐하네 힘 좋다 조그모 크다 나 고등어한테 깜맞을 뻔했다 진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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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수심이 좀 깊은데 잘 왔다 오 오 깊네 벽석죽에 붙어있어 아이고 잘 물었네 예쁘게 물었네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진짜 오 바람끼도 전에 오 오 조금 크다 시어리 수목 아팠데 오 그럴 수 있겠다 오 오 오 오 거길 좀 자야되자 헉 들어갔다 우와 밑에 뭐 아우 예쁘다 오 오 오, 들어갔어. 저녁 따니까 입술이 엄청 재밌네. 얘도 이제 피딩탑. 오, 무슨. 아이고, 진짜.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우와, 좀 크다, 고등어가. 진짜 이쁘게 물었다. 이놈 것도 착하네. 됐다. 어, 뭐야. 많이 기다려야 되네. 오, 정갱인가? 맞자. 너무 새끼여가지고. 어, 있어. 정갱이다. 그러니까. 정갱이는 좀 간에 보네. 어, 들어갔다. 정갱이 같은데? 이거 뭐야? 아까 아빠가 잡은 이상한 뽈락인가? 아, 귀여워라. 여수 뽈락은 되게 이쁘게 생겼다. 이거 도피 뽈락은. 오, 귀엽지? 다 이 새끼들 같아. 다 이 새끼야. 또 새끼야? 눈알만 붙은 놈. 너무 예쁘게 물었다 살려줘도 되겠다 됐어? 여기가 뭐지? 여기가 뭐지? 여기가 뭐지?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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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에 보여 점점 네 거랑 가까워진다. 저렇게 놀고 있어. 삐치 써서 그런가 봐. 오 가까워졌어 둘이. 재밌지? 어차피 죽어버려. 됐어? 어 조심. 아. 가자 이제. 이제 가자. 이게 힘든데. 이거는 낚시하러 여쭤볼 게 아니라. 아 먹으러 와야 돼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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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오. 고맙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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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. 으음. 근데. 조금만 더 할 수 있을까. 이거 엄청 세. 이따가 뭐야. 아. 이따가 Qur이.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. 이따가 이따가 이따가. 이따가 이따가 어디랑 가깝지? 이거 주차할 때나 했는데. 좋아. 응. 이거 주차장 버전이야?